여기에 지금 무슨 악기가 있는지 아세요? 혹시? 여러분 이 첫 마디를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 운명교환곡 아시죠? 다들 운명교환곡 1악장에서 시작할 때 여기 무슨 악기가 연주하는지 아세요? 한번 들려드릴까요?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하겠죠? 여러 악기가 연주를 할 텐데 여기에 지금 무슨 악기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? 첼로, 첼로 있겠죠? 바이올린도 있겠죠? 더블 베이스도 있겠죠? 스트링은 다 있겠죠? 비올라도 있겠죠? 근데 여기 한 악기가 더 있어요 뭘까요? 더블 베이스, 바이올린, 비올라, 첼로 말고 여기 현 악기랑 클라리넷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리죠? 근데 한 번 더 들어볼까요? 여기 클라리넷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안 들리죠 당연히 현악기가 몇 갠데 클라리넷이 두 개 딱 있을 텐데 그래도 클라리넷을 베토벤이 넣은 이유는 뭐겠어요? 볼륨감, 현악기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클라리넷이 음량을 채워주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클라리넷이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여기도 중요한 거는 시작 부분 다시 들어보면요 뭔가 시작밤 하는 포르테가 중요한 거잖아요 클라리넷이 음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 비올라도 지금 트리플 스톱 긁어주면서 광 하는 볼륨감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클라리넷 음역대가 여기 있는 게 이 소리가 굉장히 튀어오르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볼륨감을 딱 채워준다기보다는 멜로디 선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리넷이 옥타브 떨어져서 여기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가장 먼저 듣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조될 때 이렇게 아래로 무게감이 생기게 그렇게 저음에 클라리넷이 어울리겠죠 지 이 이 주 도 podía ly Teil ede